와 와 진짜 진심으로 미쳐버리겠네 왓더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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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재 시간 9시 48분 졸라게 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마너스 24% 야 새끼들아 그냥 쳐죽자 산탈레리 없다 사탈레리밖에 없다 FNGO 졸라게 쳐떨지고 있고요 R4I가 49입니다 매도 시그널이 떠 있고요 지금 잣댄 것은 R4I 주봉차트에서 매도 시그널이 떴습니다 아 진심 매도 하고 싶다 진짜 매도 할까 시발 그냥 올 매도 차 때리고 주시 때리치울까 주시 시장은 인내심 묻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 믿는 사람에게 이동시키는 도구이다 개소리 개소리다 진짜 많은 사람들이 저를 말을 합니다 바보 같은 놈 주식에 돈 벌 생각이 없는 놈 존버가 답이 아니다 에 맞습니다 존버가 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시발 매도 차하고 도망치세요 SOS 아따 아직 주봉차트에서는 매도 시그널이 뜨지 않았는데요 매도 시그널 조망은 뜰 것 같습니다 SOS 스토키티슬로 우물의 처음이다 여러분들 각오하고 있습쇼 19달러까지 쳐 내려갈 것 같습니다 TQQ 1.16 하락 크 주봉차트에서 아직 매도 시그널이 되지 않았네요 조만간 뜰 것 같습니다 진심 매도 하고 도망치고 싶다 인버스 타고 싶다 진짜 인버스 타고 싶다 진짜 인버스 타고 싶다 하아 자 여러분들 지금 당장 매도 때리고 도망치세요 종교장 가면 더 화나 할 것 같습니다 진심입니다 자 댓글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주식으로 돈 벌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주식으로 누구보다 돈 벌고 싶은데 짝같이 투자해가지고 돈이 안 벌리네요 운동이 매매법 좀 보이소 안타깝다 맨날 신청하고 있습니다 행님 운동이 행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보유하면 그게 답이다 그 말 듣고 졸라게 보유하고 있는데 저 애청자입니다 우찌 전략 매도 하시는지 수익된 것 각종마다 50%씩만 매도하면 될텐데 행님 양도세 때문에 전략 매도하고 바로 재매수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50% 매도하면 뭐 달라집니까 아이고 이씨 이쁘라 진짜 4탄날리 오는거 아니여 4탄날리 오고 있습니다 그래 더 덜져라 고만 계좌 마이너스 80% 차가자 이래 살아서 뭐하겠노 자 3존모 3슬러는 계속 하락 처하고 있구요 마이너스 20% 같습니다 예 비행기우랑 SOS에 전략매도하고 BOLZ나 FNG를 매수를 처했는데 매수하자마자 처음 맞고 있습니다 아따 막히면 졸라게 들었네 진짜 18 좀 가자 산탄랠리 좀 없나 좀 가자 차태가 왜 이러니 오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오른다고 했나 제가 매도하지 않는 이상 오르지 않습니다 아 아내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돈 좀 벌어 벌겠다고 2년동안 존보하고 있는데 아직도 마이너스 처음 하고 있습니다 진심이 매도하고 싶다 드디어 제가 출소를 마감하고 단톡방이 들어왔습니다 글 한개 남겨둬야죠 출소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급락입니다 도망치세요 아따 사랑합니다 짱구형님 자 오늘 영상 연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왔습니다 왜요 예정